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쪽부터. 이쪽부터. 하나. 둘. 셋. 정면 갈게요. 정면. 하나. 둘. 셋. 오른쪽 가겠습니다. 오른쪽. 하나. 둘. 셋. 여기서부터 상큼하게 잡아먹고. 상큼하게. 상큼하게. 네. 여기서부터 갈게요. 둘. 셋. 정면하고 갈게요. 정면. 하나. 둘. 셋. 오른쪽 가져가겠습니다. 오른쪽.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